자, 이런 시간에 이어서 실습입니다. 현재 저는 이런 상태예요. work2에서 success라는 내용이 추가가 되었는데 저는 보니까 work2에서 작업한 이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쟤를 취소하고 싶은 상황이에요.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? status를 떼보니까 work.txt가 complete가 났습니다. 자, 이때에 git merge tool이라고 하는 병합 전용 도구를 실행을 시키면 훨씬 더 상황을 명확하게 여러분이 파악할 수가 있어요. 자, 한번 볼까요? 자, 이것이 실행된 결과입니다. merge tool은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? 저는 p4 merge라고 하는 툴이에요. 여기 보니까 노란색이 베이스예요. 중간에 게 베이스고 왼쪽, 오른쪽 로컬 라이트가 있는데 이건 내용을 보고 파악하시면 돼요. 자, 보시는 것처럼 베이스가 뭐예요? 우리가 취소하고 싶은 버전의 내용이 들어있잖아요.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은 우리 그 브랜치의 마지막 커밋에 마지막 버전의 파일 내용이 적혀있고 왼쪽은 우리가 취소하고 싶은 버전의 전 버전이 들어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3-way merge를 우리한테 요청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첫 번째 행은 아무도 안 바꿨잖아요. 그러니까 1을 그냥 가면 됩니다. 두 번째도 그냥 1로, 마이너스로 가면 되고 세 번째를 보니까 왼쪽을 보면 저 fail이라고 되어 있는, 이 fail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취소하고 싶은데 오른쪽에 보니까 최신 버전에는 success가 있는 거예요. 그럼 우리가 이걸 참고해서 어떻게 이거를 수정할까를 결정하면 되죠. 그래서 저는 이 success라고 내용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. 그럼 얘를 바꾸고요. 그 밑에 불필요한 이런 것들은 그냥 지워버리면 되고요. 그리고 한 칸 띄우고 한 칸 띄우고 그 다음에 자, 저의 최신 버전은 내용이 3인데 얘는 내용이 없고 얘도 내용이 없는 거예요. 똑같잖아요 둘은. 내용 없는 게 똑같잖아요. 그러니까 그 다음 행은 3이 되는 게 맞고요. 나머지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이렇게 하면 제가 원하는 상태로 우리의 work.txt를 변경한 게 되죠. 저장 그리고 얘를 끕니다. git status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work.txt라는 파일이 이렇게 자동으로 스테이징 상태에 올라가 있고요. 밑에 있는 work.txt.orig라고 하는 파일은 우리가 혹시나 이걸 병합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런 경우에 이 text.orig라는 파일을 참조하세요. 라는 뜻입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git 리버트 continue를 하게 되면 이렇게 충돌을 해결한 다음에 자동으로 우리가 작업한 것을 커밋으로 만들어 줄 것이고요. 만약에 abort를 하면 지금까지 했던 작업을 취소하는 겁니다. 저는 git 리버트 continue 라고 해서 작업을 마무리를 할 거예요. 그럼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버전이 커밋 메세지가 생기고요. 여기서 저장을 하게 되면 커밋이 만들어지고 이 상태에서 git log 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work to fail 이라고 하는 이 버전을 리버트 시킨 새로운 버전이 추가가 됐고요. 제가 cat work.txt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세 번째 행에 success는 들어있지만 fail은 배제된 상태가 나오게 된다. 라는 겁니다. 하하 정말 어렵죠? 그래서 이 리버트라고 하는 것이 이래서 참 어려운 기능이에요. 하지만 또 쓸 줄 알면 뭔가 굉장히 예리한 칼처럼 적재적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죠. 이렇게 해서 리버트가 무엇인가 리버트는 왜 충돌을 발생시키는가 리버트가 충돌을 발생시켰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가 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. 내부 를